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이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을 알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생각나지도 않았을 것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사라질 일도 없었을 것을 아끼지 않았더라면 일이 기억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버릴 일도 없었을 것을 출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못 버티겠어요 그럼 난 내가 널 보내줄 것 같아? 내가 버린 게 아냐 수가 날 버린 거다 날씨가 내 기억이 안 나 이 나를 내 손에 닿아 그 자아 쭈욱이 고지 답답 한의 생명의 중 상하 내 손에 손을 손을 못해 흥하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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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pic 한글자막 by 한효정